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좀 알려드렸거든요. 시작할게요. 더듬스텝에서 헷 헷 헷 헷 싱글 헷어도 가능했죠? 헷 헷 헷 그 다음에 이제 밀크가 돌아가면서 다리를 내리게 되었어요. 가운데에 있어. 하운드에 있어서 하실 수 있어요. 하운드에 이딥 하운드에 이딥 하운드에 이딥 하운드에 이딥 한번 응용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밀크 다리를 내리게 되었고요. 슬립 네 이제 빨라 스펠링으로 다리 돌리는 거 있어요. 다리 돌리는 거 있어요. 벨려 해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 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때 원초 원초 더블에서 5 6 7 8 1 2 3 4 5 6 7 8 3 4 5 6 7 8 5 6 7 8 원초 원초 했어요. 원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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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여기에서 연속해서 하는거 슬라이드 슬라이드 몸을 기울어지면 돼요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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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3,5,6 거기에서 스트레치 1,2,3,5,6,7,8 1,2,3,5,6,7,8 1,2,3,5,6,7,8 여기서 놔주시고 아웃 아웃 피임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걸 쓰라고 쓰고 상단에 손로 바로 인, 마무리 손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1,2,3,5,6,7,8 다운, 다운, 마무리 그 다음에 탑턴 탑턴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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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, 마무리 엔드 체인지 5,6,7,8 아웃 아웃 인, 마무리 그 다음에 연속해서 1,2,3,5,6,7 1,2,3,5,6,7 1,2,3,5,6,7 마무리 5,6,7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